21번 지문입니다. Imagine, 상상해보세요. 명령문이죠. 대절을 상상해보세요. 대절은 끝까지 가고요. death이라는 접속자 나오니까 이제 동사 나오겠죠. delight가 동사입니다. 그럼 대절이라는 주어는 You're usually stingy friend예요. 평소에는 stingy, 구두새, 인색한 친구가 기뻐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in buying you a Christmas president 그러면 buy가 이제 IODO로 쓰였지 뒤에 구조가 그래서 너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어서 기뻐한 평소에는 인색한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어서 기뻐하는 친구를 생각해봐라. 근데 그 뒤에 좀 이상한 상황이 달렸죠. after taking a generosity booster 이런 관대함을 촉진시켜주는 약을 먹은 후에 평소에는 엄청 인색한데 뭐 이런 이제 가상의 상황이죠. 이런 관대함을 이 부스트 시켜주는 약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약에 도취되어가지고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어. 그리고 막 기뻐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how would you feel?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undoubtedly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라는 부사고 문장 전체 꾸며주죠. there is something praiseworthy. think one body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아플 꿈이죠. 당연히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지. 뭐에 대해서? about the action이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되죠? 그렇지. 친구에게 선물 사줬으니까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래서 you would be입니다. would의 줄임말입니다. 뭐 뭐 일 것이다 라고 추측의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you would be please. 당신은 기뻐할 것이다. 자 이런 감정 뒤에 투가 나오면 뭐 뭐 해서 기쁘다 라는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선물을 받아서 당신은 기쁠 것이다. 그리고 you would say 여기도 계속 우드의 줄임말입니다. 너는 어 뭐라고 말할 거냐면 thank you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and mean it 하면은 이제 회화체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됐죠? 자 but his change of heart 그의 마음의 변화는 is not entirely satisfying 자 여기를 동서로 보고 이 satisfying을 이제 분사 형태의 보어로 봅시다. 주격 보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거를 satisfied 하면 안 되지. 그치? 음 자 그래서 according to 하면은 뭐 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뭐 자 누구냐면 동격의 컨바를 설명해주고 있죠. American philosopher 미국의 철학자에 따르면 he's not really generous 그는 아니다. 진짜로 관대해진 것이 아니다. 관대한 것이 아니다. 맞죠? 그 약 하나 먹고 이제 그 호의를 베푸는 거니까 그의 성품이 원래 관대하다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자 when we praise someone's character 자 when은 접속 아 이제 그 부사절 접속사죠. 우리가 칭찬할 때 어 다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인품을 칭찬할 때 우리는 사용한다. 이게 주절의 동사죠. for various virtues 그러면 이제 이 미덕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한대요. 예를 들면 generous나 kind나 뭐 courageous나 eccentra 등등등 그치? 용기 있는 행동이다. 뭐 이런 이런 형용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누군가 인품을 칭찬할 때 사용을 한다.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 person 사람인데 who gives one gift 자 이런 건 주격관계 되면서 쉽게 보이죠. 그쵸?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서 나왔으니까 동사 나오고 선행사 단수니까 단수 선물 하나 준 사람이 isn't generous 관대한 것은 아니다. 맞죠? 그거 하나 줬다고 그 사람을 관대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instead 대신에 generosity 명사형이죠.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is a stable part 안정적인 그러니까 일회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어떤 안정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뭐에? of a person's moral identity 한 누군가의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된 무엇이다. 안정된 일부분이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컴마 찍고 이제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동격의 컴마라고 생각하면 되고 an emotional habit 감정적인 정서적인 습관이다. 한두 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정서력인 습관인데 there is part of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어떤 정체성의 일부분인 정서적 습관을 바로 우리는 generosity 이런 걸로 말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관계사가 여기도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생략됐으니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thus 그러므로 virtues 이런 미덕 이라는 단어는 뭐하는 반대로 as opposed to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as opposed to non-typical impulse 비전형적인 충동과는 달리 이게 해석은 했는데 비전형적이다 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평소와는 다른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면 이 얘기 쉽죠. 자 평소와 다르게 막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virtue는요 are the result 결과인데 어떤 결과래 of your personal history 그렇죠. 개인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순간에 평소와는 다른 어떤 갑작스러운 충동 같은 거 그런 게 virtue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virtues는 뭐냐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바로 virtues겠죠. 그것들은 이다 part of who you are 그치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죠. as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as they are part 여기도 이제 they가 가리키는 건 역시나 미덕입니다. 그 virtue들이 a part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기 때문이다. 뭐에?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당신이 어떤 인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방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who you are도 그렇고 뒤에 이제 오브 뒤에 how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의주동 의주동 어순을 따르고 있는 의문사절 즉 간접 의문문 어순 잘 기억해 주길 바라요. 의주동 어떻게 당신의 인품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일부분이 바로 virtue다 라는 거예요. 순간에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순간에 한 번만 지속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instant virtue 라는 거는 존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의 결과로 나오는 게 virtue여야지 instant virtue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impossible 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popping a pill 동명사 주어져 이렇게 알약 하나 먹는다고 해서 cannot make you a better person O형식 구조네요. make OOC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자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됐고 구조분석 잘 됐죠?